반응이 놀라 배평기 노이세랑 노이세릴치 노이세릴치 와, 예뻐요 이뻐요 간이라니 잡수 와 와 반응이 이렇게 오늘 내가 그것은 제게 이제는 수납처럼 이제 딸님을 해서 두 인자으로 공부하자면 네 중심을 집중한 것이 현재 주변 제주도 짜리 아래 이제부터 이것들도 부축은 고기에 최고예요 진짜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두 명이 너무 고소해요 저게 잘 먹으면 끝이 이게 무슨 맛이야? 더 조금만 더 오케이 더 조금만 더 더 조금만 더 더 조금만 더 이 n atheist 쇼치 comb 스틱 커리에 ую Gur. 아 멍 쪼치 Gem 줄 엉 economic 그럼 먼저 부터는 머리 후반에 둘은 대신 한입Surxs 그리고쪽도 상품을 본인의 반대신으로 Hanover 하다 보시면 만나물 이제는 고춧물이 이 면은 이 면을 좋았다 이 면은 john이 준비한 콩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제 마치에 넣고 이것은 마치에 중 부족한 마치에 넣기 조금씩 넣기 물을 넣기 물을 넣기 조금씩 넣기 이 식품은 몇 개가 더 많이 넣어 이 식품은 그냥 먹기 때문에 다음은 좀 더 많이 넣어 이 식품은 조금 더 많이 넣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제 두 종류는 시작합니다 바로 구멍이 시작합니다 롱ủ 미운의 마ездade 안에 있는 롤이 박스를 사용할 때 롤는 10kg 롤을 경연의 마켓 롤이 박스 롤이 박스가 마치 롤이 박스 고마워 이분 range 다음으로 자주 민설하러 thyрывails ый주시 아 우리의 첫째는 우리가 나는 그는 나의 생일이 그래서 이는 나의 생일이 , 이를 하고 꿈꿔서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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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뿐 고맙습니다. 닭이도 메이지만 저는 포장가 있다 마늘 닭이도 마늘 우선 쩨 쩨 껍질 쩨 쩨 롱스테라 ừ ừ ừ ừ 아 와 뎲라 아 그래야 그는 그니까 네 그니까 그니까 LAN Yeah 이 ừ ừ 아 아 철 네 아 오 오 오 오 오 5 수 정도 거 안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멘 아 ل 네 여름 나는 집사付 잠시만 우유 저희는 이곳이 많이 해봐서 뱉슈가게 될 것 같아요 잘 안될게요 뱉슈가게eki의 렇게 빼앗게 괜찮은지~! 더 조금씩 다음 제사는 이곳에 만난 무게를 보내줘가 역시 sa일도 끝 지금은 이건 한가지만 잘하러 좀가 네 여기가 너무 맛있어 근데 항상 여기서 한 번 더 맛있어 아까 말하는게 많이 먹어요 먼저 먼저 먹겠습니다 이제는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아직 남은 된 두개 역시 마이크는 비가 배로 이 이을 썩기 전에 뱻는 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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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뱅뱅이 뱅이 뱅이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서 육수 스크롤를 – 수 banker 잘 닦아도 넣어 육수 스크롤에 닦아도 잘 닦아도 메인요 이 워스 스크롤가 찝과 손으로 부정도 고소한 비판이 이제ieldтр Girl1스푼 이제는 겹치면 이제 양파랑 그 위원에 맞서 와우 . 와, 그것도 꽉 잘한다. 한국인이 공주로 잘할 수 있다가 컨트롤이 잘한다. 고객님 공주로 잘한다. 고객님 공주로 잘한다. 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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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도 잘한다. 모자다. 공주로 잘하는 거. 조금만. 진 부엘대로 3개 5개 치킨 탑승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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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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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게 лы 이거 좀 더 저렴하게rust 계속 쌓여서 저 감사합니다 처음엔 다 먹자 이렇게 오...넴 이렇게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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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오는 고개의 카침와 성아 이 생활 고개의 두 명입니다 그는 뇨 소스 와사비와 마요네즈 나는 고개의 만드니까 골목과 바삭이 고춧가루 고추 치워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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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넣 치워넣은 난리로 치워넣은 아보카도까지 해서 샤알붙고 파이어로 불 불 불 불 뭘까요? 불 꺼볼께요 한번 저기 채 채 채 채 띄어봐 그럼 보이네? 안보여요 보이네 저기서는 미치는거야? 저기서는 아니구요 보여? 괜찮은가 보네? 네 똥나 이쪽 죄송하세요 오빠 자 지금 여러분이 준비한 밴 케이크 와 앉으세요 네 영원 인디언니 네 네 자 신자오 각방 할께요 하나 둘 셋 신자오 각방 할께요 하나 둘 셋 신자오 각방 신자오 각방 홈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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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오 각방 할께요 홈날라 신자오 각방 할께요 홈날라 할머니 오늘 생일인데 아침에 제가 좀 부실했잖아요 그래서 윈이 직접 김밥 케이크를 만들어요 해줘야하는데 미안하다 밥도 먹고 있어 생일 축하할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난 나홍이야 난 나홍이야 웃길냐 할머니는 생일 축하 얘기하셨으니까 끝났고 자 어머니 윙한테 생일 생일 맞이해서 한마디 하고싶은 말 윙 윙 윙 생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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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뭐야 축하하구요 흐흐흐흐 저기 뭐야 항상 뭐야 뭐야 뭐지 재밌게 잘 살아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항상 고맙고 엄마도 좀 미안하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요새 같은데 좀 물어보려고 하는 저의 생일을 당했다 좀 부실하게 했어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를 생각해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특이한거 아들은 오늘 아침에 밥을 해줬는데 마음은 받아주면 돼 응 특이한다고 했는데 나는 좋은 아이디였는데 하늘을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살짝 상관해서 아이스크림으로 된 케이크를 하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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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한거 같고 하니깐 요즘처럼 둘이 재미있게 웃으면서 네 하나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리세이게 워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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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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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아주, 진짜. 와, 유익해. 그래서 요번에는 윙이 만들었지만 김밥은 윙이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딴딴 소스, 뭘 남까? 소스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마요 크림 소스, 마요 와사비 소스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우와, 네뻐? 이뻐요. 응. 맛있어요? 이거 좋은데. 요구나 요구나. 맞는데. 아, 요게. 요게 그... 와사비에요? 한입에, 한입에. 잡숴봐. 음... 원이 짭이. 에그. 바삭이 전에도 더 맛있어. 네. 무슨 맛들. 이 맛들은 그래. 이 맛들도 맛있게. 잘 먹어요 저희 생 저희 새 생일을 가지고 올 수요일을 이제ие. 우리가 이제 이 맛들은요. 이게, 이 맛들은. 치즈는 contre 먹기 네, 치즈가 좀 먹어도 될까요? 치즈가 좀 먹어도 될까요? 치즈가 좀 더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죠 치즈가 맛있게 맛있어 치즈가 신경이 맛있게 맛있다 치즈가 진짜 맛있어 치즈가 좀 넣어요 엄청 유기 먹어야지 오 잘 먹는거 맛있는거 알아요 이게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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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입이 저녁 웃음이 웃겨요 많이 웃음 먹어봅시다 어휴의 볼ises 이 색은 크다 이 색은 크다 이 색 남자에 있는게ish 이 색은 부지면서 너무 베어? 너무 맛있어 마사ض이 와사비 먹쥬니 황래가 아보카도와 기름기가 좀 있죠 조금 느끼해요 파인애플은 넣었어요 파인애플 아스파라거스 소시지 계란 많이 넣었어요 건강에 좋으라고 아까 씹기 좋으라고 계란 크게 해놨잖아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그것은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그것은 안참지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우리는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김밥이 학창시절 때 많이 먹잖아요 고향이 생각나는 음식이예요 소풍 갈 때 우리는 소풍 갈 때에는 못 먹어요 어렸을 때는 소풍 갈 때 이거 싸게 옛날에 우리 소풍 갈 때는 이런 속을 넣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밥으로만 기름하고 소금만 넣어서 그거로만 싸는 거야 이 속을 언제 넣어? 넣을 것도 없고 그거를 줄줄줄 말아서 자르지도 않고 세 개나 네 개 싸서 소풍 가는 거야 어려서 아버지 이게 맛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아버지 김밥이 맛있어요? 옛날에 옛날 게 맛있어? 그래도? 들어가는 건 없어도 그때는 몰라 계란에 있어 시금치 하나 하하하하 그거 있어 황가빵 하하하하 이거 하고 시금치 하나 신경지에 그거 길게 틀어서 구경 넣고 저런이 어디 있어? 조금씩 먹는 게 기억 기억 옛날 추억의 음식이라고 어 저는 너무 강한 건 아니지 그 정도가 아 동생이 한 벚자 저 지금 먹으면 좀 더 좀 더 밥이 드실 때 오늘 같이 드세요 김밥이랑 같이 엄마 나 행복해 덩 콩스 용 파인애플 엄마 파인애플 김밥 또 파인애플이 넓게 잘 잡은 이 정도 내가 만든 아이디어예요 이거 잡수고 파인애플이랑 같이 드세요 엄마 이거 잡수고 같이 먹으면 파인애플 이거 먹고 파인애플 여기 한 번만 잘라와 이거 먹고 소 롯랑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강한 것 같아 까일러 조이키 까일러 맛있어 반 짤러 맛있어 생일 케이크로 김밥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도 얇게 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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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Philippe 하할보건 combo Fantasy 내리로 San 왔다 ine ude 우님 아냐 근데 물 mm 정말 많은 시간이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애古 Nike ir 이제 가고 싶아요 바다ĩ아 또 Pedas 내 couples이 놀지 해 줄 수 네 뭐지? 제 말은 ...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경우가 안됐고 우리의 이러한 경우가 안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거의 다 Fred's 만들었어요 그래,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은 원래 방을 넣기 위해 우리의 두 번째는 얼굴이 있는 방으로 저는 아이씨이 많이 unconvinces 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정도 많은 하지 Saddam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6월 months에, 우리 생활을 수준을 지키는데요 우리 생활을 위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 나는 미굴이 또! 5월 proceeds는 마늘을 준비 ! 5월에, примерно, 부 Branch glimpse! 그 다음에 2년에 각종둑 보러 도와 주셨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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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